자, 청소기 드가자 자, 드가자 이거지 야, 맛 좋다 자, 청소기 드가자 아니, 뭐해? 야, 맛 좋다 야, 뭔 소리야 NCS 몸빵아 아니, 근데 몸빵이 왜 또 왔어? 아니, 뭐야 왜 자꾸 먹는 거야, 몸빵아 자, 청소기 드가자 아니, 몸빵아, 그게 뭔 소리야 너 왜 그래 자, 청소기 드가자 아오, 몸빵아 야, 맛 좋다 이거 어머련이네 아, 근데 왜 이렇게 롤하기가 싫지? 오늘은, 아, 내일 할까? 일단 메이플랜드를 깔고 고민을 해봐 메이플랜드 어디서 깔아요? 아, 아 잘 보이나요? 만들기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제 얼굴은 이걸 좀 하고 머리는 무조건 더벅머리야 뭔지 알죠? 몽둥이 반드시 들어야지 항상 몽둥이였음 왠지 모르게 어? 다시 해야돼? 맞아,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음 이게 살짝 노멀한 그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사기꾼이잖아 이거는 사기꾼이잖아요 얘도 좀 이상해 이게 사기꾼 관상이거든 캐릭터 이름 뭐로 할까 지존 지존 법사 0825 뭔 느낌인지 알죠? 본인 생년월일 뒤에 붙이잖아 대구로 가자 지존 법사 0825로 갈게요 세라에게 거울 어 거울을 빌려주세요 아니 살짝 헛웃음 나오네? 직접 해보니까 캬아 벌써 3렙 옛날에 밑점프 없지 않았나? 이거는 그냥 편의성 때문에 해준 건가? 왜냐면 제가 오르비스 탑 내려갈 때 이제 밑점프가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닉네임 드릴까요? 개인 취향 마약 그때는 그런 거 유행 안 했어 어? 지존 법사 0825가 훨씬 멋진데 절대 안 바꾸지 레인의 메이플 퀴즈 아이 나이 야 이게 진짜 킬러 문제다 인정? 이거 좀 킬러 문제 아님? 전사공수 도적은 10레벨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법사도 어? 10레벨인가요? 아니죠 마법사는 8렙입니다 어 킬러네 퀴즈 영추 대지 처치에 좋고 뭐 있었지? 주황버섯의 가시였나? 그러니까 방금 내가 거우마합살을 잡고 왔는데 아니 여기서는 돼지 한 마리도 잡기 힘들어 아니 제가 거우마합살을 잡고 왔다니까요 어이 가시 거우마합살 씨나 잡아 저 법사하려고요 법사가 사기잖아 옛날에도 나 법사했던 것 같은데? 왜냐하면 옛날 어렸을 때는 마법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 매직 클로우가 깐지였음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에너지 볼트로 버텨야 되잖아 손을 찾으라 그랬는데? 아 님들이 그거 알죠?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점프하면서 여기 맞춰서 스샷 찍는 뭔지 알죠? 그거 해보신 분? 이런 데서 이제 머리 딱 해놓고 크악 이걸로 스샷 찍어야 되거든 뭔지 아시는 분? 우는 표정 한번 하고 이거지 절대 이 모범 택시를 타선 안 돼 어 초보자 90% 세일? 어 좀만 먹으면 되겠는데? 절대 이 매 포션을 팔아서 저길 가서는 안 돼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야 사냥이 적자라는 사실 아시나요? 지존클레XX 이거지 이게 맞거든 XX 지돈클레XX 저기 맞지 어? 여기 아닌데? 어 근데 귀한주문서 좀 사갈까? 어? 뭔가 성공하는 소리 났는데? 와 너무 비싸 님들 이거 안 되겠는데? 야 지금 이거 못 사겠다 훈훈한 지원 있나요 혹시? 훈훈한 지원 있나요? 님 님아 저 돈 좀만 주실 수 있나요? 방금 시작해서 돈이 없음 오는 표정 한번 해주고 천원이라도 오 아 감사합니다 뭐 더 없나? 감사 자 드가자 이거지 와 맞아 이랬었어 이 맵 기억나 구현 왜 이렇게 잘했냐? 맞아 이렇게 맨 위로 올라왔었거든 이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초고마읍사의 첫 번째 수련 수련을 하겠습니다 슬라임 8마리 어 나 포션 좀 많아줬는데 님들? 저 사람 몇 개 좀 오지? 아 그냥 주는구나 아니 카인지가 주는구나 뭐야 능력치 자 오린트 드가자 그래 그래 0치 야 이 맛이지 내가 진짜 마법사가 된 기분 이 소리봐 그죠? 그리고 매직 클로우를 몇 랩까지 못 찍더라 님들? 이거 찍으면 많게잖아 그냥 찍을까 나는? 사실 그냥 찍고 싶기도 해 14랩 때 찍을 수 있어요? 하나라도 찍으면 안 돼? 많게야?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정도 경험치 됐을 때는 이제 안 써야겠죠? 왜냐면 이제 풀로 차기 때문에 어? 아 사파이어 다이아몬은 줄 자 인트 드가자 음 마렵네 마렵다 마려워 근데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그죠? 여김? 뭔가 여기일 것 같은 느낌이 오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? 잠깐만 가서 구글 좀 해보자 사람 많으면 돈 줄 수도 있어 이마 너 돈 좀 주세요 자 먹고 쬐자 오 감사합니다 맛매소 맛매소 좋고 자 나가자 아 농담입니다 촬영해야겠죠? 님들 저 좀 재밌음 이거 왜 재밌냐? 이거 좀 재밌는데요? 이거 왜 재밌음? 아 근데 썬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썬더볼트가 맛있긴 한데 고민이네 진짜 근데 저 지금 구렙인데요? 그거 지금부터 고민해도 돼? 나 아직 구렙인데? 감사 감사 야 이게 또 문화지 아 매직클로 쓰고 싶다 연호지 볼트 그만 쓰고 싶다 어? 경고 끝났는데? 이거까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화이트 자 그럼 마을기한 주면서 아까 얻었기 때문에 바로 써주고요 셋 히트 어서오고 14렙 대야 하겠구나 자 잠깐 기다렸다가 오케이 굿 감사 감사 자 들어가자 매직클로 반드시 가야지 야 앱을 치워 이제 이거다 이거거든 이게 마법사지 아니 보법이 다르잖아 마나가 살살 녹는대요 그럼 뭐 훈훈한 지원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야 훈훈한 지원 안 나? 흐허허허헣 음 그래 그래 아하 10만원 더 없나? 아 감사합니다 자 청소기 드가자 끄트루루룩 자 드가자 이거지 야 맛 좋다 자 바로 그냥 다이슨 청소기 어우 달아 자 들어가자 바로 그냥 자석팻 버섯몬스터를 연구하는 어쩌고저쩌고 완료 자 여기도 들어가자 어? 득템이다 자 들어가자 달다 야 무지달다 난 이게 또 안먹으면 사라지거든 난 내 역할을 해야지 그죠? 추락주의 가볼까요 그럴까? 어? 루루루루 림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스틸 비매너 스틸범 같은 그냥 그냥 짤도 아니고 비매너 스틸범 같은 뭔가 횡세기 사실 맞긴 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먹으면 막 욕먹었잖아 오늘 목표를 한 20레벨 정도만 택을까? 다음에서 또 30렙 찍고 근데 20에서 30은 좀 오래 걸리죠 아 20대 파티고 하면 좀 빨라요 그래? 업사는 20부터 가는 개미골 전사는 30 넘어도 안 껴준답니다 전사 받아줌? 마침 갑자기 전사 받아줌이란 채팅이 안 받아주니까 좀 가라 1렙 더하고 그거 가볼까요? 진짜 추락주의 한번 가볼까? 거기 가서 파티를 구해볼까? 슬슬 쩔도 맛있게 받았고 옥토퍼스 슬슬 이상... 오오오 죽을 뻔했어 갠미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진짜 죽을 수가 있다 당신 사냥하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기 전에 다이신 청소기 드가자 영차 아이유 이마 파사도 님 제가 위에서 할게요 전 스킬로 사냥함 담아 평타 사냥할 거면 내려가 이게 뭔 소리야 도적은 원래 평타 사냥하나요 근데 저러면 전사랑 다를 게 뭐임?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언거리 전사 아니야 그냥? 명차 명차 님들 저거 아담한티온 원석 빼먹으면 비매너넴인가요? 하하하 비매넴인가요? 비매넴인가요? 저거 떨어지는 거 내가 포로록 먹어버리면? 공이 오야 나 죽을 뻔했어 파티 사용하자 전사 전사는 스킬 쓰네 도적보다 낫다 전붕이와 평타 치는 도적 그리고 매지션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인데? 전사 처음에만 살짝 스킬 쓴 척하다가 아니 다시 평타 돈꼽으로 바꿨는데? 뭐야 저거 님 우리 계약했던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? 뭘 때는 어?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더니 평타 찬양을 하고 있네 개미굴에서 저러면 바로 잘림 하하하하 개미굴은 차갑구나 그냥 전사를 안 받음 하하하하하하 저 양치해야 돼서 칫솔 좀 가져올게요 자 청소기 들어가자 아니 뭐해? 하하하하 야 맛 좋다 야 뭔 소리야? NCS 몸빵아 아 아니 근데 몸빵이 왜 또 왔어? 아니 뭐야 왜 자꾸 먹는 거야? 몸빵아 청소기 들어가자 하하하하 아니 몸빵아 그게 뭔 소리야? 너 왜 그래? 하하하하 자 청소기 들어가자 하하하하 몸빵아 하하하하 야 맛 좋다 이거 어머련이네 아니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 이 도적은 어 캬 뭐 여기 바르셈 감사합니다 어 끼고 왜 돈 안주고 훔쳐가나요 이만 은기거리 28만원에 산다면서 왜 그냥 가져감 수고하셈 호호 호호 자 훈훈한 지원받은걸로 자 훈훈한 지원받은걸로 캬 5연속 성공 미쳤다 이걸 다 성공하네 1,2층 이제 나눠쓰면 되는거죠 이제 내가 여기 하면 되지 어 나름 괜찮은데 어 훈훈한 지원받나? 영차 어 이건 먹어야지 응 그래그래 어 왜이렇게 많아 감사 감사 잘 쓸게요 어 30만 매소까지 아 감사합니다 좀 껴볼까? 뗄 수 있는거는? 오케이 좋은데 61 확인이 줄었죠 이미지가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그 부자 같은데 사막 나무방패 하나 끼니까 좀 부자같은 뭔데? 굿생김 참 누구세요 뭐야 자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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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줘야지 메이플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 님아 님 자리오 여기서 꺼져라 쓰면 이제 가세오라라고 된다면서 가세오라 어 잠깐만요 이건 먹어야 돼 야미 이건 못참지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고요 음 코디나 하고 갈까요? 이건가? 여기서 하면 됨 메이플 캐시샤프금 헤어 바닐라 바닐라 헤어가 그거였는데 이거지 이거거든 어 이 느낌인데? 이게 살짝 원래 그 근본이었는데 그죠? 케이라니 옛날엔 이게 근본이었는데 어? 잠깐만 나 아예 그걸로 할까? 헤어 이거 바꾸자 바꿔 바꿔 제거하기 어? 찾았다 이거다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이거거든 이 정도면 완벽한데? 좋은데요? 이대로 갈까? 카 크 오 이거지 이 맛이거든 당장이라도 헤이스트 칠거 같잖아 멋있잖아 그냥 mast 어 으 으 who Мы 아 으 으 으